하람이가 오늘 방학은 아니고 마지막 이제 정리를 다 해준 거야 그림 잘 그렸나 봐 금방 넘어진 모습을 여기서 본 것 같다 이건 조시아 건데 조시아가 옵스옵스옵베이비폽스 토이텍 야 오늘 얼마나 얘가 똥을 많이 산 줄 아냐 베이비 아니야 이제 더이상 응가를 진짜 많이 했어 야 금방 하람아 금방 너 이렇게 자전거에서 넘어진 것 같은 꿈을 여기에서 봤다 여기서 자전거 금방 넘어질 것 같은 거였잖아 니가 형아가 그렇게 그려놨네 이미 나 읽어봐 마이 헤리테이지 오 헤리테이지 코리안 컬쳐 응 그래 봤어 아휴 이건 하람이꺼야? 이게 하람이꺼야 아 이게 하람이꺼 와 물고기 화려하다 물고기가 멋있데 화려하니 하율아 그거 부서고 왜 그래 이미 먹었어 먹었으니까 물이나 마셔 마시고 나물에다가 비빔밥 해서 먹자 다 해 놨어 빨리 먹을 사람 먹어 다 해 놨어 빨리 먹을 사람 먹어 다 했다 응 왜 이렇게 했어 응 아 아 멋있게 돼 baby poops baby poops in a toy cat 오늘 진짜 얘 똥 아니야 아 아